상대가 지금 워낙 강합니다. 오승환, 뒤로와. 김상훈, 뚫려다, 뚫려. 춘아. 오승환, 뒤로와. 김상훈, 뚫려다, 뚫려. 춘아. 투각볼입니다. 멋진 작품이네요.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두세 명이 잘해요. 너무 잘하네. 중앙에서 2대1 돌파. 이건 골키퍼와 바로 1대1 찬스가 나는 그런 개인 전술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공격입니다. 공격. 너무 잘해, 축구. 이렇게 해서 저렴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로 어쩌다FC가 용인FC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용인 스타디움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용인FC다. 그렇죠. 이걸 오늘 멋있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안방만임인데 저희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침착한 경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저희가 앞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